어차피 가운데 앉을 사람 없어요? 부르셔야 돼요 드론 하하하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하하하하하 또 두번 누르는거 아이고 아저씨가 있었는데 저기 저 반디필님 요기님 아 저 저기 갈까요? 여기 형님 가서 업무가 어떻게 해요? 이거 다시한번 할까? 아니 아까 그 아줌마 보네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니 저 여자 주인으로 바뀐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네 내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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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요? 어머 이거 너무 팔팔올림픽 여기는 뭘 떨어졌어? 아는데 계속 이렇게 돼있어 이거 봐봐 안아주진 못하고 다가 또 깼어요 실례님 네 여행 바로 가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굴러 잘 다녀오세요 수고좀 해주세요 어 우리 다 갈 거 없는데 아니 이거 뭐라 아마 안갈걸 이게 저도 안가요 딸기는 집으로 갈건데 아 그래? 응 아 아 아 아 아 아 안돼 저기 뭐야 쉬어야 돼 이 사람 왜 어저께 뭐 뭔 일이 있었어? 수요일날 롤러가 세 아 아이고 어지러워요 이럴때 옆에서 아니요 오늘은 약속이 있대 다음서부터 내가 끌고 갈게 오케이 갈게요 그럼 아 그래 응 예 600 이색 우럭 짧아 풍대 물 엑 Cyr